강원 경찰청이 46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된 전 건강보험공단팀장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최 씨는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된 뒤 1차 조사를 마치고 원주경찰서에 입감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열흘간 추가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. 경찰은 최 씨의 범행 동기와 과정, 회수하지 못한 39억 원의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. 최 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